어법 끝 300제 85번부터 90번까지 실전모의고사 5회 들어가보자 85번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시스틴 성당의 벽에 칠한 흘러내리지 않는 세척제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스틴 성당의 벽은 당식이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수동태로에서 장식이 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수많은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나왔으니까 죽격관계대명사 나와야 되는 거고 그들은 이제 매우 존경받는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예술가들 사이에 있다 성당의 복원 과정이 was started 시작되었다 이게 보통 우리가 start는 자동사의 개념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복구의 과정이 분명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가 있다는 거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1980년에 시작이 됐어 시스틴 성당의 복구를 위해서 one of the 복수명사 그리고 one이 주어니까 was로 가야 되겠죠 주어 동사 위치 잡아두고 가장 유용한 재료들 중 하나가 베이킹 소다와 다른 원료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세척제였다 섞인 물과 함께 섞인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가야 되는 거고 drip free gel 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리지 않는 개를 만들기 위한 세척제의 여기가 주어진 다양한 적용 여기서 적용은 보니까 바르는 거야 그냥 바르는 거 apply 라고 하는 게 적용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바르다 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바르기 라고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거야 이 세척제를 여러 번 이렇게 바르는 것은 word 인데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word가 아니고 word이 돼야 된다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need 다음에 목적어가 two 부정사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two 부정사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러 번 바르기가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two 부정사 천장과 벽의 부분으로부터 완전하게 그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여러 번의 세척제를 바르는 것이 이와 같은 세척 물질은 뒷문장에 이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잡아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단어 문제 나올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잡아뒀는데 얘가 easy or possible to get or use 즉 얻거나 사용하기에 가능한 또는 쉬운 이렇게 해서 available 들어간다 잡아주면 되겠지? 단지 대략 한 20년 동안 예술 보건가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고 있는 이러한 세척 물질은 was, switch 특히나 복절했다 어디에? 시스틴 성당의 작업에 수리, to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적합한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 되겠지? 그것에 흘러내리지 않는 방식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둘 다 투부정사로 가 있을 때 능수동 확인을 해주고 apply가 바르다라는 타동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의미적으로 봐도 발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동태로 간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란다 O형식 정확한 quantity, 양을 다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그럼 여기서 데이가 누구예요? The applications 먼지를 퍼뜨리지 않고 주변에 Being cleaned Cleaning 어떤 게 맞나? 이러면 The area 이 area하고 clean의 관계가 수동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본동사 자리가 안 되는 게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본동사 자리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준동사 자리로 갔을 때 이제 area와 clean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수동태로 가야 돼 그럼 cleaned 하든지 아니면 진행형을 써서 Being cleaned 청소되고 있는 지역 주변에 먼지를 퍼뜨리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의 발림이 필요한 곳 그래서 주제는 간단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을 보고나는데 사용된 흘러내리지 않는 세척물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86번 골다공증 탄산음료의 관계 이게 이제 글의 주제인데 볼게 지난 지난 10월에 나온 골다공증 연구는 셔우드 이게 본동사 보여 주었다 뭐 데디야 where 장소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굳이 관계부사 또는 의무사 where 를 쓸 필요는 없고 탄산음료 뭐와 같은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가 R 수의 일치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더 낮은 골밀도 입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들에게서 낮은 골밀도와 탄산음료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주어동사 위치 바뀌죠 대열 구문이니까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between a and b 그럼 여기 a가 drinking 그 다음에 and having 이렇게 된거다 항상 거꾸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으로 이와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과 보다 더 약한 뼈를 가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 늘 나오는 것 보다 더 많은 콜라 여기까지를 밑줄거야 되겠네 한 여성이 보다 더 많은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의 골밀도는 점점 낮아졌다 비록 이와 같은 연구가 이를 did and look 보지는 않았지만 이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말이 되어진다 이승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선생님 갑자기 대디아라 그럽니까 이 형식 아니야 이 형식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죠 여기 이제 similar 그 결과가 아마도 비슷했을 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뒷문장 완전해서 that 지금까지 탄산음료가 탄산수 미안하다 has not been studied 연구가 되어지지는 않고 있다 탄산음료는 연구가 되었는데 탄산수는 그래도 연구는 아직까지 안되었어 조사는 안되었어 그러나 이 탄산수 탄산수는 일반적으로 consider 고려되어진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자 항상 요거 조심해라 consider는 O형식에서 사용되었을 때 수동태가 되면 be consider 다음에 형용사 고대로 목적격 보였던 형용사 고대로 내려온다 be considered 형용사 머만 상태로 고려되다 대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진다 neutral 중립의 상태 중립의 상태라는 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렇게 간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뼈 건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잘 보면 탄산수는 뼈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탄산수 마셔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뭐다 광천수를 마셔라 되겠니 미네랄 워터를 마셔라 이 미네랄 워터는 뭐를 가지고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중동사 현재 분사로 능동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왜냐하면 문장이 두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를 필요로 한다 접속사의 형태인 관계대명사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when 이놈은 분사구문으로 해서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거지 얘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고 콤마 콤마 찍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consume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여기 없기 때문에 consume 되는거지 it is 이게 생각되어 있는 그것이 매일같이 섭취가 되었을 때 has been shown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뭐하는 것으로 뼈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어른의 뼈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됐어 이때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 지금 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복수라고 생각하고 가면 안된다 여기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미네랄 워터가 선행사라는 거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되 되겠어 주제는 노년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골밀도와 콜라보 같은 탄산음료 사이의 연관성 주장으로 가게 되면 탄산음료보다는 광천수 마셔라 이런 식으로 빼면 되겠죠 87번 글쓰기가 나에게 준 기쁨이에요 그냥 쭉쭉 간다 글을 쓰는 것은 준다 나에게 무엇을 엄청난 그와 같은 기쁨을 준다 그리고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 내가 그것을 할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 됐지 대열구문은 항상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주고 내 머릿속에는 장소가 있다 어떤 장소 이거 목적역 관계대명사야 추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장소가 있어 내 머릿속에는 언제 내가 글을 쓸 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다 때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결코 지루하지는 않다 내가 처음으로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일곱살 때 그리고 내가 시를 썼다 그 시가 started me 나를 놀래켰다 엎 어빛 약간 다 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두아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it feels like 주어 동사는 몸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아드레날린 방출 빠른 이동 원래 그것이 나에게 준 되는 거지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줬던 아드레날린의 방출은 incredible 엄청났고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여기서 it이 뭘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한 한편의 she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쓴 듯한 느낌 이거예요 요즘에 아마도 내가 access는 접근하다 assess는 평가하다 that plays quite easily 매우 쉽게 그 장소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feels like 뭐뭐처럼 느껴진다 something 무언가처럼 느껴진다 I simply couldn't live without without 뭐뭐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나는 느낀다 매우 운이 좋다고 왜 운이 좋으냐 감정의 이유야 이거는 돈을 받다고 이거는 지불하다고 내가 글을 써서 돈을 받는 개념이니까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맞지 so to be paid 내가 그래도 글을 써가지고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다 그러나 even if 설령 I 여기서 would다 would 가정을 한 거야 내가 만약에 돈을 지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even if 설령 뭐뭐 하더라도 I think I still be writing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을 거다 또 마찬가지로 it 그래서 돈을 안 받아도 나는 글을 쓸 만큼 나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아하라는 거죠 나는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내 글이 읽혀짐을 당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이거지 다른 누군가가 내 글을 읽어주는 걸 좋아해 그러나 the person I'm really always writing for 여기서 for 다음에 목적이 없죠 내가 정말로 항상 글을 쓰는 대상 글을 쓰는 이유인 사람은 바로 나다 이거야 내가 진짜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대상은 나이다 자 88번 가볼게 대부분의 학교들은 구조화 되어 있다 round는 뭐뭐 주변에서 performance scores에서 수행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뒤에 설명해 주는 거야 focus on 해서 동사가 뒤에 나왔단 말이야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를 두 개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하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다 집중을 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외적인 목적이야 objection은 반대고 뭐와 같은 높은 점수 표준 상과 같은 외적인 목표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집중을 하는 수행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미팅하고 outperforming하고 avoiding이 다 동명사로 병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on the other hand 아니면 for example 뒤에 반대 내용이 나와요 숙달 목표의 집중은 이렇게 갔으니까 무엇과 더불어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보다 더 많은 인내심 호기심과 더불어서 숙달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as well as more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학업적 참여입니다 engagement 해석은 열이라고 되어 있지만 참여해도 돼 그러니까 학업적 참여 보다 더 높은 학업적 참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내적인 동기부여 아까는 외적인 거였지 지금은 내적인 거 숙달에 집중을 하는 수업은 또한 학생 중심이며 개별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업의 학생들은 attribute a to b a의 탓을 b로 돌린다 성공의 탓을 뭐로 돌린다? 노력에 돌린다 rather than bummer라기보다는 즉 단순한 능력이기보다는 노력의 그 성공의 원인을 둔다 능력 위주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면 돼 너 잘했어 이런 거죠 숙달 지향적이다 그러한 수업은 성장 가치관을 격려를 한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이때 조심해라 앞에 학습자 나왔다고 해서 후 하면 안 돼요 뒤에 보면 봐라 is 돼 있지 이거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인 법이야 이렇게 성장 가치관을 길러주는 것은 특징으로 한다 be characterized by를 하게 되면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뭐를? 능력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develop은 자동사로 봐라 overtime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과 더불어 노력과 연습을 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학군이죠 학군은 말한다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바로 그것에 어떤 것이냐 숙달 중심이 발달을 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은 해 학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점수 위주지 일반적으로 수행지향적이다 아까 수행지향적은 성적 그 다음에 상 받는 거 이런 거 중시한다 그랬잖아 자료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보다 더 높은 수학점수 그 다음에 독해 점수 특히나 이것도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거야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거다 Contribute는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아이들에서의 학습에 대한 사랑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준다 점수 따라라고만 얘기하니까 지금 너희들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 수행능력 중심 숙달 초점식은 너희들이 학습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이것을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수행지향적 수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숙달 초점식 교육과 수행지향적 교육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낫다 높은 점수를 거두는 것을 목표하는 수행지향적 교육보다는 성장 마인드를 북돋아주는 숙달 초점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주제겠지 189번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잖아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실력이 는다라고 믿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다 야구, 골프 또는 말의 신발 이게 편자라고 한다 편자, 피치가 던지는 거니까 편자던지기와 같은 스포츠의 기술은 단수지 향상된다 뭐와 함께 연습과 함께 그러나 반복이 그 자체로 in itself, 그 자체로 any value, 어떤 가치를 has 가지기 때문은 not because, 아니다 그게 포인트야 반복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가진다면 가정법 과거로 간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시제는 if절에 과거형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원형 맞지? 근데 여기서 did가 나온 이유는 윗부분에서 has any value in itself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것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has부터 시작해서 itself까지를 대신해서 대동사 도를 썼는데 가정법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로 갔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면 우리는 뭐 할 거다? 배울 거다 조심해야 되는 게 learn from 하게 되면 뭐뭐로부터 배우는 거야 뭐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다 instead of 우리의 성공 대신에 실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거다 그러면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다 되겠니?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some은 누군가가 is learning 배우 편자 던지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 learn to 농사 원형 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는 will miss 놓칠 거다 뒤에서 먼저 갈게 그가 말뚝을 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횟수로 놓칠 거다 자 편자 던지기가 어떤 거냐면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고 편자를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그는 말뚝을 맞추는 것보다는 연습할 때 더 못 맞추겠지 맞지? 만약 향상되냐 여기서 pp로 해서 수동이 아니고 이건 완료의 개념에서 사용된 건데 향상된 기술은 반복에서부터 온다면 여기서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 그대로 쓰고 있고 향상된 기술이 반복으로부터 온다면 그러면 실수한 게 더 많으니까 실수를 배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는 아마도 전문가가 될 것이다 어떤 전문가 배우는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아니고 놓치는 못 맞추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learning 하기보다는 이제 보니까 hitting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 만약에 비교 문제로 나간다면 맞추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놓치는 전문가가 된다고 대체 왜냐하면 그것이 he has practiced most 그가 가장 많이 연습을 해온 것 되겠죠 뒷문정 불안점 시기 때문이다 그가 빗맞힌 횟수들은 그가 맞춘 횟수보다 요거 10 to 1은 10대 1로 10대 1로 더 많을 거다 그럼 10은 뭐야 놓친 횟수지 1은 맞춘 횟수고 되겠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놓치는 횟수가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맞추는 횟수가 비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비컴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지 않은 거다 보다 많이 잦아질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해서 비커우스가 들어가는 거고 y가 들어가지 못한다 y는 뒤에 결과가 온다 이유가 오는 거고 이유가 뭘까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빈칸으로도 줄 수 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다 빼놨어 해석도 다 빼놓고 이것은 우리의 뇌가 성공은 기억을 하고 실패한 거는 까먹기 때문이다 실수를 더 많이 했지만 실수한 것은 까먹고 성공한 것만 기억을 하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성공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제 반복해서 실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뇌가 실수보다 성공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됐니? 마지막 문제 90번 볼게 첫 번째 문장이 수의 일치 문제로 그리고 접속사 관계되면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더 노우션이 주어고 그 다음에 이즈가 본동사야 수의 일치 잡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 뒷문장이 선생님이 표시해놓은 것처럼 주어, 동사, 보어로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격의 접속사가 들어간다 됐지?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뒤에서부터 갈게요 인기 있는 음악의 각각의 곡들은 아마도 그들의 정체성 또는 성격의 바위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또 노우션 개념 생각은 흔한 것이다 인기 있는 음악 장르에 걸쳐서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not necessarily 반드시 확립된 것은 아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이 virtue of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elements가 있다고 해서 능동형이구나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composing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더가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인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다면 elements하고 compose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pp로 간 게 맞지? 작곡된 요소 언론만에 의해서 확립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whether 뭐뭐이든 또는 뭐뭐이든 live가 아니라 라이브야 라이브든 녹음된 것이든 간에 공연과 주어 1 그 다음에 기술적 생산 녹음 스튜디오에서 기술적으로 만든 것이 두 개가 주어 그래서 R 스윗지 요소들의 요소들의 주요한 장소이다 관계대명사 death 되겠고 선생님이 death을 문제로 내지 않고 뒤에 있는 수의 일치를 문제로 낸 것은 선행사와의 수의 일치 한 번씩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enable enable 복적어 투부정사지 스티의 투부정사는 맞는데 능수동 따져줘야 돼 identity distinctions 하고 draw가 수동의 관계에요 구별이 지어지는 거지 구별이 무언가를 또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곡들 사이에 그려지는 또는 그어지는 정체성의 구별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의 주요한 곳이다 그게 뭔데 바로 이 공연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생산 실제로 정체성은 위로가자 be seen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 목격되다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형태지 be seen to 동사원형 reside는 뭐뭐에 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공연의 활동에 정체성이 때때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포우치 쿨턴이 이미 단어가 나와 있는 거고 뭐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종적인 상품에 특정한 관심 없이 공연 그 자체의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되겠나 그러나 동시에 이승 가주어 투이아가 진주어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활동의 조합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녹음이 이그젤트는 가하다 발휘하다 발휘를 하는 어디에 정체성의 생각에 녹음이 발휘를 하는 강한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고 녹음된 음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공연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녹음도 또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요 주제로 잡으면 녹음된 음반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공연 그리고 녹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최종적으로 90번을 마무리하면서 내용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이풀 김쌤 이었습니다